자 이번 시간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모듈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과 모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이 모듈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에 찾아본 건 아닙니다. 제 느낌상 모듈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은 부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로직을 재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정리한 일련의 코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말은 아주 크게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아주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프로그래머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는 거 아시죠? 자 오픈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만들고자 하는 것의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먼저 검색 또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 많은 시간 많은 자본 많은 노하우가 투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어서 만드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 단지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 라이브러리보다 더 좋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웹과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라이브러리의 어떤 효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수업의 내용,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수업의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 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할 수 없는 것, 즉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과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어떠한 라이브러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브라우저가 허용하는 기능만을 우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합니다. 너무 자유도가 높다고 할까요? 또 너무 기능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선정해놓은 로직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웹페이지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서버와 쉽게 통신할 수 있게 한다거나 바로 그러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어떤 코드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을 때 한 줄로 끝나는 일이 여러분이 직접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만 줄, 또 한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이 세계에서 이 목적에서, 목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는 바로 jQuery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행이 있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수업을 보는 분들이 그 시점에서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짱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jQuery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jQuery의 로직을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jQuery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러분이 그 모듈을 자신의 웹페이지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거는 여기 있는 다운로드 jQuery라고 하는 것에서 jQuery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AP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jQuery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명령어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greeting.js라는 파일은 우리에게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greeting.js가 welcome이라는 함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적혀있냐? 바로 사용설명서에 적혀있겠죠? 바로 그 사용설명서를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과 그 파일이 그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